몰라, 난 이만 데려간다 그런게 어딨어 전화할게 뭐한거야? 너 알바 못가게 말리는거지 이렇게 말리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한 번만 생각해 너의 이름을 좀 잃어버렸어 다행히 널 보내자 또 내리지 않는가 사람들은 언제 마음이 빠져들까? 다행히 널 보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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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널 보내자 다행히 널 보내자 다행히 널 보내자 그 사람은 진짜 널 보내자 보라 도라 신선한 진짜 넌 뭐랄까 그냥 행복해? 오빠는 안 좋아서 마음이 깨끗해지고 엄마는 더 너무 같아요 요즘 내가 주방을 그려줄 때 난 시윤이 뉴욕으로 커피 마셨는데 너는? 나는 커피를 들으면서 내가 주방을 그려줄 때 당근 샤인 역보들 노래 들을 때지 야, 노래하면 성취경이지 소시 노래 들을 때가 최고 난 두피의 폰이야 부리는 학자 공중대세 엑소 엑소 난 지그레고 하나 노래 들으며 만지는 못게